신앙은 어떤 곳이냐면 동북아 해산물류봉 중심지 환세환동이 경제권에 걸쳐진 동시에 남북한 유무 연결 대륙절도 연결시 중국 러시아 거쳐 유럽 유럽까지 연계되면 동북아 육상화물물류 출발에서 도착하면 신앙 거쳐 자유롭게 어디든지 무역가면 부산항 신앙 메모드급 항만으로 확장하면 지금보다 엄청 많은 물동량도 처리가는 명실 공의 세계 3대 공업과 자동차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서류업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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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삼 진해 경제 자유부역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국제비지니스 전진기지입니다. 국제물류 비지니스터브 부산항 신앙을 핵심 거점으로 대한민국 전체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의 4분의 3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 3대의 환적 항만, 글로벌 허브 항만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해 경제 자유구역에 투자하십시오.